안녕하세요. 쑥쑥 안쑥입니다. 여기는 수원 광교수공원 신대호수 정나원 다리앗인데요. 해맞이를 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. 오늘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수원 성취하시고 편해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타이밍에 나는 아내가나가 왜 안 보여? 아내가 두개가 다 бой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착할 때 이 놈을 먹으니 나의 고향이 잘 안겨서 아내가 더 잘 안겨서 놀러 가는 길이구나 이동한 게이다는 일은 오오옹 그리고 여기가 또 다른 날을 그의 아내가 더 좋은 일이에요 그의 한 발을 확인하게 된다 응. 우와. 태권물이에요? 사매. 우와. 밑에 구름이 안개가 치다. 내다 오릅니다. 이렇게 떠오르네요. 어 물이 크다. 왜 이렇게 밝아? 오, 여기. 오, 여기. 오, 여기. 여기. 와. 굵은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가기 좋습니다. 알았으니까. 굵이 졌어요. 굵이 졌어요. 다 같이 먹어요. 와. 잘 올라오면 잘 안 오네. 이쁘게 올라오네요. 이쁘게 올라오네요. 아, 이쁘게 올라오네요. 이리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